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기회는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의 방법은 인류가 걸어온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끌어온 주체도 인류이고 앞으로를 이끌어갈 주체도 인류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본질의 패턴은 유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후 미래는 인간을 넘어서 인간과 유사하지만 다른 특성을 지닌 로봇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도 인류가 만든 창조물이고 인류의 연장선 속에 있기에 결국은 인류의 역사와 생각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설파한 그러한 책들은 많이 있고 지금도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직상한 것이고 어떤 내용은 실행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계속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미래를 향한 의문의 진검다리를 하나씩 놓아감으로써 결국은 완성된 다리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변동이라는 책은 길고 포괄적인 안목으로 인류가 걸어온 길을 분석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역작이기에 한 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12가지 요인 분석을 국가로 확장하여 적용하면서 이 책에서 보여주는 각종 사례의 이론적 근간을 이룹니다. 조금은 장황할 수도 있지만 이 12가지 요인은 한 개인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조직에도 적용되는 것이기에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가지 요인은 순서대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인이 따로 의미가 있기에 독립적으로나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상태의 인정입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임의 수용입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존재하는 한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행동 속에는 항시 책임이 따르고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울타리 세우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고 그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는 타인 혹은 기관의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입니다. 국가의 경우는 다른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인이나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문제 해결의 본보기가 될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우는 다른 국가의 사례가 됩니다. 이는 롤모델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을 롤모델로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이 정해지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 시행착오 없이 좀 더 빨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자아강도입니다. 국가의 경우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준이 정해져야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정책결정의 기준은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정직한 자기평가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국가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현실적인 실현 방안도 찾게 됩니다. 여덟째는 과거에 경험한 위기입니다. 인류가 만들어가는 역사는 반복적입니다. 결국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위기도 과거의 위기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경험한 위기를 통해서 오늘을 조망해야 합니다. 아홉째는 인내입니다. 국가의 경우는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이 됩니다. 생존에 대한 희망과 열망이 있다면 사람이든 국가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변화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유연한 성격입니다. 국가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유연함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열 한 번째는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는 한 개인에게는 마음의 기준이 되고 국가에게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며 다른 국가가 볼 때에는 한 국가의 색깔이 됩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는 개인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이 됩니다. 개인적 제약이나 지정학적 제약이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적극적이고 꾸준한 해결 방법의 실천은 제약과 틀을 넘어서 더 큰 기회와 자유를 주게 됩니다. 열두 가지의 요인 분석에 준해서 저자가 언급한 첫 번째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서방세계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구소련의 중간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의 기간 동안 전혀 서방세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소련의 침공을 받으면서 겨울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구 370만 명의 핀란드가 인구 1억 7천만 명의 구소련을 상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구소련의 병력 수는 200만 명이었고 핀란드에 파견된 병력은 100만 명이었는데 핀란드는 11만 명의 병력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구소련의 대규모 병력을 상대로 선방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영토를 잃고 많은 국민들이 기존의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겨울전쟁 이후에도 핀란드는 독일의 편에 서서 러시아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소련이 승전국이 되면서 다시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합니다. 이에 핀란드의 케코넨 대통령은 조금은 굴욕적일 수도 있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는 핀란드 외교정책의 기본 과제는 핀란드의 지정학적 환경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에 핀란드의 실존을 실존을 맞추는 것이다. 현실적인 외교정책은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요인들 즉 국가 간 권력관계와 국익에 대한 자각에 기초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구소련의 신뢰를 얻고 국가를 안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저자는 언론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외교 방식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막부 말기에 서양 열강의 문호 개방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신들이 유지해온 전통에 있어 유지해야 할 특징과 변화를 보색해야 할 특징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신속하게 세우고 서양 열강의 장점을 자신들에게 맞게 흡수하여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이룩한 무혈혁명을 통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열강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잘못된 판단으로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폐망의 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다시금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메이지 유신을 통한 단탄한 기반을 세운 덕분이었습니다. 핀란드와 일본이 겪은 외부적 위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변화의 시점에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극복하자면 적절히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